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오늘 시장! 마음에 드세요? 25포인트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서 좋네요, 그죠?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밖에 계신 회원님들이 꽤 많이 들어오세요. 이쪽저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에 18포인트 시작을 했어요. 좀 사셨나요? 현금객 갖고 계신 분은 사셨어요? 18포인트 올라와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시작을 했는데 올라와서 시작을 해서 왜 포인트까지 밀렸어요? 이거 봐보세요. 등락 셌어요. 0.66 포인트. 그러니까 보합까지 밀렸어. 확 하고 보합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등락이 컸었던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그게 좀 안 돼서. 그렇죠? 올라와서 시작을 했죠? 갭으로 올라와서 시작을 해서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가 0.66. 그리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파동이 얼마나 심해요? 심해요. 확 하고. 아니요. 이건 아니다. 거꾸로. 확 하고 올라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수렴이다라고 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끝난 부분에서 종가 부분에서 또 끌어올리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25포인트에 끝났습니다. 결국은 올라온 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거 따지면 이거 19포인트 짰고 지금 이거 6포인트 짰고 플러스 6포인트에서 7포인트. 아침에 대비해서는.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아침에 사신 분들은 그나마 종가 무렵에 올라와줬기 때문에 다행이지. 다 물린 거지 뭐. 다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현지 시장이 25포인트 올라와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보고 저 종목 보면 실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오른 게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 샀으면 좋겠다. 이 종목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종목을 막상 주식시장 안에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사는 금액이 그렇게 올라와서 자신 있게 1, 2억씩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거든요. 해봐야 진짜 많으면 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는 트레이딩 매매에 의해서 수익 나는 부분은 이 방법뿐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추천.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딩. 트레이딩으로 수익이 난다. 수익 수익 수익. 수익을 만든다. 나 현금 갖고 있으니까 트레이딩으로 수익 낼 거야.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이 부분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진짜. 오히려 트레이딩 매매 거꾸로 매매 한두 번 하면 수익 난 것도 다 없어지는 판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이 저로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고 아니면 저평가가 아니래도 좋아. 저평가가 아니래도 좋다. 나 여기까지 얘기할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래도 좋아. 사실은 저평가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면필을 하려면. 근데 저평가 아니래도 좋아. 저평가 아니래도 좋으니까 거래량 쪽에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안 올라온 거. 주가가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내렸다. 내려있는 부분이고 거래량 늘고 있고 이 회사가 그래도 실적은 봐야 되니까 흑자 전환이든가 아니면 실적이 유지되고 있거나 적장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적장하면 안 돼요. 정상적인 범위의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담아놓으세요. 담아놓는 게 맞아요. 담아놓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담아놓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담아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금이 큰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성장주 2차전지 5G 이런 쪽을 지금 할 때에는 약간 좀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달라요. 그거를 미리 사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 지표를 볼 때 경제 경제 지표 경제 지표 이것을 봤을 때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에 의해서요? 추경. 추경 예산에 의해서 추경 예산에 의해서 경기가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성장주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안 돼요. 추경 예산에 의해서 긴급하게 들어오고 필수적인 부분 필수적 요소 필수적 요소의 부분들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은 금리 이자율을 내리지 않았어요. 한국은행에서 아직까지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해요. 이자율을 내린다고 해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이자율을 내리면 내리는 부분에서 또 혜택되는 그런 종목들은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다음 문제고 지금은 이 부분에 의해서 필수 요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아요.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트레이딩적으로 해서 아 나는 이렇게 매매해서 2% 수익 나고 5% 수익 나고 아 어떻게 했다니까 수익이 크게 났다. 이런 부분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했을까? 저거는 깨지고 저거는 더는 손해가 나고 매매에 대한 부분이 트레이딩이 꼬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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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를 놓쳐요. 큰 것 큰 것 이 큰 것을 놓친다. 그러면 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히 담아가야 돼 담아가야 된다. 제가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 요거 사가지고 뭐 해서 단타 이런 쪽이 아니에요. 저도 짧게 짧게 매매를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매매한 부분에서 그걸 놓치게 되면 놓치게 되면 진짜 많이 올라오는 부분의 수익을 다 놓칠 수 있어요. 어 즉 삼성전자 이거 봐보세요. 이거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5만7천원인데요. 삼성전자 5만7천원 그쵸? 삼성전자 5만7천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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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7천8백원인데요. 800원인데요. 얘가 얘가 아주 좋아서 정확하고 올랐어. 경제 지표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아니면 가능해요. 일단 코로나 현상이고 그래도 얘 삼성전자는 사서 올라왔어. 얘가 따부리내려면 10만원 넘어가야 되잖아요. 10만원 10만원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에서 뭐 10% 15% 뭐 5% 3% 해봐야 2-3% 왔다갔다 하는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종목은 종목은 3,000원짜리가 3,000원짜리가 6,000원 금방 가요. 아, 6,000원. 네. 원래 6,000원짜리가 3,000원으로 빠진거면 하하하하 그렇잖아요. 5,000원짜리가 지금 어? 지금 4,000원으로 빠졌어. 아니면 3,500원으로 빠졌어. 여기에서 이게 움직이면 이거 7,000원 금방 갈 것 같거든요. 어. 그게 추경예산이나 아니 그 부분이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의 맥락에서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맥락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거래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지표를 잘 보면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뭘 만들어야 돼요? 함지박을 만들어야 돼요. 함지박. 함지박. 함지박을 만들어서 담아야지. 그렇죠? 담아야지. 담아놔야지. 담아놔야지. 이게 담아놔야 돼요. 이렇게 담아놓은 이 함지박이 이 함지박에 의해서 담긴 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바로 미국의 미국의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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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때의 그 상황이라고 유래도 없는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됐잖아. 그래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담아놓고 기다린 부분이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니까 이때에 950포인트 950포인트였었거든. 얘가 1600포인트에서 빠진 거야. 1000포인트 안 깨진다 그러더니 뭐가 안 깨져? 깨지지. 그래서 950포인트까지 간 거라고. 이게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니까 이 함지박에 담겨있는 이 주식이 몇 배가 낫겠냐 이거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산다고. 근데 개인투자자들이 사는 부분에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은 큰 자금 슈퍼개미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사. 그쵸? 맞죠? 그죠? 삼성전자를 산다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여기 이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고점을 연결하면 시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추세대역 있죠? 추세대역 추세대역으로 보면 하락 추세잖아. 맞죠? 그죠? 하락 추세잖아. 그러면은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좋은 건 알지. 그죠? 못 견디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삼성전자를 사면 이 부분에서 봤어야지. 그죠? 240 라인에서. 여기서 봤어야지. 240 라인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걸 사자고. 쭉 하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쭉 하고 주가가 내려서 여기 있는 것들. 자, 봐보세요.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목 아파 이제. 제가요. 우리 회원방송에서 지금 너무 세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좀 방송을 좀 늦게 열었는데. 이게 삼성 SDI거든요. 삼성 SDI. 지금 이삭 라인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길 때 사야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아니라. 올라온 때가 아니라. 그죠? 쭉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건 안 보여? 그러면 이걸 볼게요. 삼성 전기 볼까 그러면? 여러분 많이 좋아하잖아. 그죠? 삼성 전기도. 삼성 전기. 그죠? 삼성 전기 봐보세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렸잖아요. 내려서. 내려서 여기가 240이거든요. 240 여기에 있을 때 이걸 봐야지. 그죠? 지금 여기서 보지 말고. 더 올라가겠지. 근데요. 개별 종목 있잖아요. 개별.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소형주. 어. 중소형주들 중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게 그렇게 움직이면은. 이 2,000원이. 2,000원짜리가 4,000원 간다니까. 어. 이게 단위가 달라져요. 진짜. 단위가 달라져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진짜? 어? 어? 저는 이게. 저는 이걸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도 공개 방송을 했지만. 어제는 스팟 공개 방송을 했지만은요. 지금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에는 전에는 사가지고. 아. 잘 샀다. 잘 사서 상한 거 먹었어. 잘 사서 상한 거 먹었다. 아. 잘 샀네. 이거였지. 그죠? 그죠? 사는 게 트레이딩.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 어. 근데 지금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9.11 테러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코로나19가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일어났잖아. 일어난 그런 상황이면은. 그때의 단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났겠어요. 그죠? 이걸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쵸? 그 부분에서. 아니면 삼성전자라도 사놨어야지. 그쵸? 그 부분은 이해가 돼. 근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이 크지 않다. 삼성전자라면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물론. 몇 천만 원으로 살 수도 있지. 그쵸? 이게 세발이 피기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현재는요. 현재는 싸움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시장에 대한 접근.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오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격으로 접근한다. 가격.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가격으로 접근해요. 접근. 이게 가격이 뭐예요? 주가. 주식 가격이요. 주식 가격. 주식 가격. 그쵸? 주가 지수. 가격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덜해요. 그렇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여기서 사? 또 빠지면. 얘도 이거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면. 그렇잖아요. 그쵸? 한번 보실래요? 05191. 이거. LG화학. 네. 가격으로 접근해서 40만 원이잖아요. 얘는. 얘는 화끈하네. 40만 원. 40만 원을 여기 사. 39만 원인데 샀어. 그래. 여기에서. 이게 80만 원 가나? 80만 원. 나중에 가겠지. 나중에 가겠지. 그렇죠? 가격으로 접근하면 접근 방식이 약간 다른 거지. 그러면 자금력이 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격으로 접근하는 게 있고. 접근. 가격으로 접근. 이게 물량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물량. 네. 물량으로 접근. 그렇잖아요. 이거는 1억 가지고도 몇 주 못 사잖아. 그렇죠? 그런데 물량으로 접근한 종목이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얘를 10만 주 샀어. 10만 주. 얘도 10만 주 사면 휴가 안 되지. 그렇죠? 금액이 너무 크잖아. 그렇죠? 10만 주면 10만 주.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다. 1억으로 몇 주 사냐고 이거. 얘 10만 주로 샀어.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 거란 말이야. 똑같아. 240에 있고. 내려왔어.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 지금은. 뭐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있으니까.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10만 주 샀어. 이게. 1억이면은. 10만 주면은. 천원이네. 천원이다. 속칭 천원짜리다. 천원. 이게 2천원 됐다. 2천원 되긴 편할 테니까. 그럼 얘는 2억 됐는데? 2억. 얘는 이게. 80만원 가야 돼. 80만원. 얘는.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가격을 해서. 아. 내가 오늘 사가지고 2% 났다. 수익 났다. 3% 났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팔 수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뭐예요? 담아가는 걸 거예요. 이게 담아가는 걸 거. 네. 담아가야지. 담아가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량으로 접근할 때거든요. 지금이. 네. 네. 제 경험상으로. 가격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라 물량으로 접근할 때라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어. 제가 이거를 많이 느껴요 지금. 특히 더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누구냐고요? 어. 저는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 얘거든요. 어. 지점장. 삼성유권의 마스터 pb. 신입사원 때부터. 공채 출신이고요. 여태까지 많이 봐왔거든요. 많이 봐온 부분에서. 금융위기도 봤고. 9.11 테러도 봤고. 다 봤는데. 그 상황에서. 사다 팔았다 했어? 그럼 뭐가 남았겠어요? 뭐가 남았겠냐고 지금. 진짜로. 만약에 그때 담아놓은 주식이. 담아놓은 주식이. 더 올라왔다면. 이거 미친다니까요. 진짜로. 그거를 보셔야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이.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큰 시장. 크게 내렸으니까. 큰 시장이 된 거야. 사실 작게 내렸으면. 작은 시계장이 된 거지. 그렇죠? 크게 내렸으니까. 큰 시장이 됐는데. 크게 내려가지고. 내가 죽겠어. 나 미치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해요. 지금. 나 15% 많이 났은데.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생각이. 생각이. 가격으로 접근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생각이 안 맞아. 안 맞아. 네. 지금 크게 놀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 스윙으로 이렇게 빨리 잘라야 되는데. 아. 이거 자를 수가 없는 거야. 더 갈 것 같아. 솔직히. 그러다가 상한가 가면. 어떻게 가냐고. 상한가면 팔겠지. 팔기는. 그렇죠? 그래도 안 팔을 수 있어요. 이게. 아. 지금 바닥에서 여기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다고 팔어? 여기서 상한가 들어갔다고? 더 올라가는데. 이거 LG화학도 그런데. 이 LG화학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어. LG화학. 만약에 LG화학 샀어. LG화학을 샀다고 이게 LG화학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이 409 라인에 있는데 상한가 들어갔어. 이거 하냐고 지금 이 바닥에서 샀는데.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어야지. 맞나.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진짜로 이게. 네. 근데. 이거 40만원짜리잖아. 40만원짜리. 여기 와가지고. 이거보다는. 지금. 그. 물량 게임 아니에요. 물량. 물량 싸움이잖아요. 물량 싸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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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격 싸움이 아니라고 지금. 가격 싸움이. 네. 가격 싸움이 아니라고. 가격은 벌써 깨졌어. 어디서. 언제부터 깨졌냐고요. 여기서부터 깨졌잖아. 지금.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 여기서부터 깨졌잖아. 가격 싸움은. 가격 싸움은 여기서 깨졌잖아. 그렇죠. 가격 싸움이 성공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야지. 이제. 그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죠.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이거 설명드린 거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그때의 그 시점도 설명을 드려. 그때의 시점이 어땠어요. 이랬잖아. 지금. 이렇게 움직였었잖아. 지금 여기잖아. 여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뭔데. 2월달이잖아요. 2월달 중순. 그럼 뭐가 있어요. 코로나. 아니. 코로나19에 의해서 지금 경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덜 나올 텐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막 사나. 가격을 해서. 가격을 해서 막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얘잖아. 얘 지금. 예. 가격에 상관없이 막 사는. 그렇죠. 얘는 가격에 상관없이 막 팔잖아. 지금. 얘도 팔고. 주가 올라왔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주가 올라온 거 모르나. 왜 팔어. 어. 그것도 3천억씩이나. 음. 여기는요. 나 자빠질 거야. 나 삼성전도 사가지고. 안 팔아. 씨. 나는. 이럴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려면 돈을 좀 크게. 예. 지금. 예탁자산. 예탁. 예탁금. 예. 다시 쓸게요. 주식시장의 예탁금. 예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3조. 30. 이거. 33조. 2천억이야. 33조 들어왔어요. 몇 달. 며칠 전만에서. 31조였거든. 2조가 들어왔다고. 2조 여기서 들어온 거잖아. 개인투자자. 제가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개인투자자가 돈이 제일 많다고. 근데요. 예탁금이 33조면 주가는 빵빵 떠야 돼. 이거.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야. 누가 팔아. 얘네들이 팔잖아. 뭐 때문에. 이거 코로나. 이거 답 나왔죠. 그렇죠. 코로나19. 근데 코로나19가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없어지겠지. 없어질 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얘네가 산 거잖아. 지금. 개인투자자들. 성견지이명에 있는 슈퍼개미가 샀잖아. 그거 없어질 거라고. 그렇죠. 그럼 얘는 없어질 거 모르나. 왜 팔아. 뭔가 바꾸려고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이 산 거에서. 많이 내린 거 사주겠지. 그렇죠. 삼성전자는 많이 안 내렸잖아. 지금. 이렇게. 어. 많이 내린 거 사주겠지. 이거 못 견딜 거 아냐. 이 신용. 깨져서 나올 거 아냐. 어. 신용 깨져서 나와. 근데 저 주식이. 중소용주지만은. 어. 회사가 괜찮은 주식이야. 어. 그러면 사겠지. 이거는 담아갈 거 아냐. 이렇게 함지박으로. 많이. 무지하게 팔았는데. 그 해결. 뭐. 그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여기에서는 가격 싸움이지. 그죠. 가격. 어. 가격 싸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삼성. SDI. 그죠. 어. 화학. 5G. 2차전지. 뭐 이런 거지. 그죠. 반도체.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내렸잖아. 이렇게. 가격 싸움이 아니더라. 바닥에 들어와 있는 상황. 여기서 더 내리면은. 문제가 있지. 그죠. 그러면은. 그. 이주열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제가 잘못했어요. 큰 ss님. 여덟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파워를 의장처럼 등판하겠지. 그죠. 내리면. 그죠. 추경예산 지금. 뭐야. 11조 7천억.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빡쓰지. 여기서 빡쓰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포인트가 2,085네. 신대표가 여기가 2,020이라고 얘기했고. 여기가 2,050이라고 얘기했고.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바닥은 2,020. 아니. 다시. 네. 여기서 쓸까 그러면. 바닥은 2,020. 이 중간선이 여기 2,050이죠. 2,050. 어. 2,050. 그리고 여기가 2,080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까지 왔네. 지금 이렇게. 또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슈팅이겠지. 슈팅. 슈팅. 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슈팅이 안정돼? 그럼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담아놓은 주식은 안 가나 여기서? 어? 담아놓은 그 주식은 안 가? 덜 가는 것 뿐이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게 더 먼저 움직이면. 그걸 생각을 하라고. 지금은. 지금은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요구 사고 조구 사고. 오늘 뭐 2% 먹었네 3% 먹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큰 거 놓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보고 매매를 해라. 현재 상황은. 현대 상황은.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올라오면은. 더 팔을 거라고. 얘네들은. 그렇죠. 또 올라오면 또 팔을 거라고. 그러면은. 목이 차면 떨어지겠지. 그럼 그때 사겠지. 만약에. 여기서 올라왔어. 여기서 지금 팔았어. 팔았는데. 코로나가. 없어졌어. 아 지금 뭐. 백신이 개발되고 뭐. 백신 개발됐는데 뭐 1년 걸린다며. 아직도 벌었는데. 근데. 아 이게. 탁월한 과학자가 있어가지고. 어. 의학박사가 있어가지고.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냥 쫙. 그것도 그냥. 싼 가격에 백신을 막 팔아.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싹 없어졌어. 그러면 올라가겠지. 그러면. 어. 그럼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럼 올라가는데 확 올라가나. 그래도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죠. 그거를 복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건 아니면은. 사실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사시겠지. 급하니까 빨리빨리 사겠지. 공매도 친 거 빨리빨리 사야 되고. 그럼 장은 폭발하지.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건 안 가나. 똑같아요. 가는 거는. 어. 가는 거는. 근데 어느 게 유리하냐. 이거지. 어느 게 유리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담아가는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는 큰 시장이 열린 거야. 네. 네. 진짜 선택해서 담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의외로 얘기해서는. 지금은 많이 내려가지고. 아. 내 것도 빠지고. 나 어떻게. 이거. 지금 얼마 손해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다 그만큼 손해라고. 진짜예요. 팔은 외국인. 판 금액은 남아 있겠지만은요.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더 커. 얼마. 정말. 38%를 갖고 있다고. 한국 시장에. 네. 금융투자자들이 팔았지만. 지네들이 갖고 있는 중. 막 다 팔았나. 팔 게 없으면은 사겠지. 근데 또. 근데도 팔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다고. 어쨌든. 주가가 내리는 파이게임에서. 지네들고도. 지금. 어. 손실이 나는 거야. 다만 판 부분에서는 해지가 된 거겠지. 그렇죠. 그럼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살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지. 이제 어느 걸 살 건가. 내린 건 내린 거고. 근데. 아. 나 지금 빠졌어요. 지금 뭐. 15%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5%다. 마이너스 15%다. 라고 한다면. 종목이. 그럼 시장 리스크를 계산해라. 시장 리스크. 어. 시장 리스크를 계산을 해서. 시장 리스크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니까. 빼. 그러면 마이너스 5%잖아. 어. 요건 빼. 그냥 시장만 올라오면 올라 올 거잖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5%는 이건 종목 리스크잖아. 그거는. 요만큼만은 종목 리스크야. 아. 요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아. 시장 때문에 복귀됐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 재수가 좋으면 이 부분이 상한가 들어가면. 다 풀리는 거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바꾸더라도 그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현금 갖고 있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18포인트 플러스에 현금 갖고 있는데. 샀어. 어. 그러면 해봐야 몇 퍼센트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시 한번 봐봐요. 현금 갖고 있어서 18%. 아. 두려워서 샀어. 25포인트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지. 그죠. 여기 여기. 지금 0.66이면 거의 보압이야. 그럼 18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8포인트였다니까. 아침에.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떨어졌잖아. 은봉이었다니까. 그러면은 못 견디겠지. 그럼 또 팔아? 왔다 갔다 해다. 그래서 내가 이게 또 팔았어. 올라가서 못 샀어. 내일 또 산. 내일 또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또 사나? 못 사는데 더 올라가면.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지붕만 쳐다보게 되는 거지. 그거는. 배 아파서 못 살아요. 차라리 내가. 갖고 있어서. 어.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견뎌내는. 견뎌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 인내에서. 어. 쓰디쓴 인내와.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같이 만들어가는 상황이 돼야지. 만들어가는. 만들어가는. 가는 상태가. 돼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봐도 명확하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 항상성 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바뀐 게 없다고. 엊그제하고. 오늘하고 바뀐 게 없어요. 그저께하고. 오늘하고 바뀐 게 없어. 그럼 요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 제가 만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만들어지면. 네. 만들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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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수익이. 몇 프로 사갖고. 아. 나 오늘. 3% 먹었네. 5% 먹었네. 이게 아니라. 수익이요. 5천만원. 6천만원. 수익 났네. 이거로 간다니까. 3천만원. 4천만원. 잘하면 1억. 1억 벌었어. 이렇게 만들어 진다니까요. 이걸 많이 봤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누구에요? 지점장. 네. 지점장. 지금. 이 위기 상황이잖아. 지금. 지점장. 삼성지권의 마스터피비. 제 자산 2,700억이었어요. 한 점퍼의 자산 전체가 제 거였었거든. 오늘은. 할인 가격이 요거뿐이 없네. 그렇죠. 요거. 구매하기로 결제해야 돼. 그렇죠. 할인 많이 해주네. 방 바꾸는 거는 1599 0700. 네. 0700. 네. 일로 해서 바꿔야 되고. 지금 살 수 있어요. 들어오시면 내가 바꿔 드린다니까. 조각을 해드릴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없으면 대책이 없는 거거든. 그냥 여기 올라오는 거. 이런 거 해봐. 그냥.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지고. 이게 얼마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도 않아. 지금은. 지금은 1월달에서부터 생각하면 1월달 2월달 2달 지났잖아. 3월달. 그리고 4월달. 4월달. 지금 선거 있는데. 그리고. 유은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개학을 2주 미뤘거든요. 더 미뤘어. 그게 3월 23일이잖아. 3월 23일 안쪽에는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월 23일 이때에는 애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되겠지 라는. 정부의 고위 당직자들의 회의가 있었겠지. 그건 믿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믿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뭐예요. 뭐. 무슨 지금. 무슨 사회예요. 무슨 사회. 현재. 대한민국 사회. 글로벌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어. 사회. 네. 무슨 사회예요. 사회적 격리. 지금 다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격리. 나오지 말래.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교회도 한 1, 2주만 쉬어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1, 2주만 쉬어라. 진짜. 이거는. 그. 이런 상황이 없었던 상황인데. 초일리의 상황 아니냐. 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해야겠다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해.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격리야. 그러니까 스스로 격리를 해보자. 일주일만 격리해보면 분명히. 환자 수가 줄어들 거고. 지금 대구 지역에 신천지 감염자. 신천지 교인들 감염된 부분. 거의 다 찾아냈으니까. 이제는 줄어들겠지. 줄어드는 부분에서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자금이 넉넉한 사람들은 큰 자금으로 사는 건데. 사는 건데. 얘도 올라오고 쟤도 올라오겠지만 올라오는 속도. 맨 처음에는 대용주가 올라와. 왜냐하면은. 그. 금융투자나 이런 쪽도 공매도 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사니까 대용주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 이후에. 바닥서부터 긁어서 움직이는. 이 물량 게임을 봐야지. 물량 게임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에 대한 시장이 아니야. 여러분들. 저기 그. 명심해야 되는 게 지금이어지. 아마 나중에 지나 보면은. 제 얘기가 진짜. 야. 이때 신대표 얘기 들을 걸.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들 거예요. 들 거예요. 지금은 가격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물량에 대한 싸움이.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의 게임이라고. 여러분. 얼마만큼 갖고 있는데 지금. 지금. 지금 뭐. 불안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그럼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어느 걸 살 거냐고. 자. 요런 부분들. 여기서 들어와서 보세요. 신대표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에. 여기다가 해놨잖아. 상승장악형 나왔다. 상승장악형 나왔으니까. 주가 올라왔잖아. 그렇죠. 그렇죠. 생활패턴의 변화. 그 부분으로 움직여야 된다. 상승장악형 나왔잖아.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거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상승장악형. 여기 올라왔잖아. 근데 요 포인트가 2080이래. 어.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건 슈팅이네. 왜. 갭에 대해서도 누를 때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요렇게 움직인다면 신대표 말대로. 여기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면. 예나제나 다시 같이 올라갈 거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어. 조정받는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건가. 요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패턴의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성골 반전도 얘기했고. 아. 이게 주옥 같지 않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옥 같잖아. 지금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존 템플턴. 존 템플턴 경이라고 부르지. 얘는. 자기를 받았으니까. 존 템플턴의 역발상 전략. 강세장은요.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을 해서. 행복 속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이. 어.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어떻게 하나. 지금 마이너스 얼마냐. 여기서 자라기 시작을 한다고. 봐. 여기 유튜브 들어와서 봐요. 유튜브 들어와서 보면은. 어. 보면 되는 거지 볼. 오셨을 때는요. 어. 유튜브는 무료잖아. 무료니까. 구독 누르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어. 그 다음에. 그 알림 설정을 해 놓으면. 제가 이렇게. 올리면. 올리면. 어.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들을 수 있어요. 그쵸. 어. 여기에서도. 실전매매 고수기법 이렇게 꾹 누르면. 누르면은 나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오실레이터도 좀 공부 좀 하고. 타임래그 줄여서 좀 더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갭. 갭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돌파갭 이런 것들. 돌파갭은 1 2 3편으로 지금 해 놓았고.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상옥 라인. 네. 이상옥 라인 맛보기도 있네. 그쵸. 이상옥 라인. 규칙 맛보기. 이런 것도 1 2편으로 해 놨네. 구집이 왜 거기서 사냐고. 여기서 여기서 사냐고. 어. 여기서. 이거 lg화학인데요. 여기서 사냐고. 여기서 보지 말고. 그리고 2 4공 여기서 해야지. 이거 하고.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온다면 견뎌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현재의 시장은 만들어 가는. 만들어 가는 시장이야. 이게 뭐 만들어 가니까 작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작전을 어떻게 해. 그쵸. 네. 만들어 가는 시장이야. 그래서 같이 만들자. 같이 만들자. 만들자. 주식을 올려가지고 작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자. 뭘 만들어요. 함지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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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지박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담아내자는 거야. 담아내자. 이 함지박을 같이 만들 사람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고요. 얘잖아. 신대표. 신대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지점장이고 삼성유권의 마스터 pb. 이것뿐이 없어요. 할인되는 건 이것뿐이 없어 지금. 이거 누르면 돼요. 방바꾸려면 1599. 1599. 0700. 0700으로 얘기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좀 촌스럽게 0700 이렇게 얘기해야 머리에 박힌다고. 그래서 1599 070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방송국에 가야 돼요. 솔직히 야간방송하러 방에 그러니까 여의도에 가야 되는데 사실 움직이기 싫어요. 움직이기 싫어. 왜? 사회적 격리. 사회적 격리. 같이 동참을 해야지. 격리해야지. 그래서 움직이기 싫은데. 방송국에서 부르니까 가야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서 방송국으로 출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제 얼굴이 보고 싶으면은요. TV 보시면 되고요. 한국경제TV 보시면 되고요. 밤 11시에. 얼굴이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로 들어와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제 화면이 같이 나가고 있어요. 내일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 금요일인데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오후에.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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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4시 20분. 여기서 1시간을 넘지 않으니까. 4시 20분에. 이건 본방사수. 본방사수. 제가요. 회원방송이. 회원방송이. 4시 20분에 끝났어. 거의 4시 18분인가 이렇게 끝났어. 지금 얘기할 게 많았어. 어. 얘기할 게 많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 저희 회원님들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잡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셔서 제가 그 잡아드렸어요. 잡아드리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열었는데요. 제가 꼭 4시 20분에는 여니까. 그리고 어. 뭐. 2시간 해요. 3시간에. 5시간 해드릴까 지금부터. 5시간 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 지금. 핵심만 딱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봐야 헷갈리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 방송 딱 듣고. 꺼. 그 다음에 계좌를 보라고. 신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뭘 담아가야 되지. 씨. 어. 그거를 보라고. 그래서 뭘 바꾸지. 이거. 지금은 못 바꿔. 지금은 교체할 때가 아니에요. 지루해. 저도 지루해. 교체 타이밍이 있어. 그 타이밍이 곧 온다고. 어. 그 타이밍을 못 잡고 못 잡을 것 같으면 들어와.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어. 제 방으로 들어오면 돼요. 들어오면 되고. 그 부분을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거 월요일 금요일 날 공방 하는 거. 4시 20분. 이건 꼭 들어오고. 그래서 본방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들어오고. 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주말에 공부하자. 10시. 오전. 오전 10시. 들어오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 이렇게. 뭘 공부해야 되고요. 이번 주에는 뭘 봐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내가 공부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리고 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놓쳤어. 그러면 뭐 어떻게 들어와. 네. 유튜브로 들어와 유튜브.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보면 되지. 네. 괜찮아요. 그렇죠. 이리저리하면 머리만 아프지.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요. 좀 편하게 해.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내 이름 치면은 여기로 들어와. 이렇게. 이거 모양도 보이잖아. 이렇게. 노란색의 모양 보이잖아. 이거는 상한가 잡아낸 거예요. 잡아낸 거죠. 지금은 잡아내는 시장이 아니야. 잡아내는 시장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시장이에요. 만들어가는. 만들어 가는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어 가야 돼. 저하고 상한가를 만들어 가자고요. 제가 이러다가. 내일 내일모레.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저 상한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아까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너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 상한가 먹을 거 같은데. 네. 만들어 질 거 같은데. 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바꿀려면 바꿔. 빨리빨리 바꾸면 되지. 그래서. 담아갈 수 있게끔 그릇을 크게 만들자.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저로의 선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더하는 거 바라며 욕심이다. 진짜.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계좌를 보세요. 자. 우리 들어오신 모든 회원님들이. 꼭. 성공 투자가 되기를 기원해 드릴 거고요. 상한가 잡어내세요. 상한가. 들어오셔서. 같이 만들어 가자. 만들어 가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방송. 어. 잊지 말고. 본방사수 하시고. 본방사수 하시고. 본방사수 하시고. 제가 꾸준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열어 드릴 테니까. 이 카풀 회원님들. 어. 수익 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시황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톡에 올려 드리니까. 공개 보시고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저는. 여유도로 가야 될 거 같아요. 방송으로 가야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합니다. 네.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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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absolutamente 않네요. 그냥 마요들 ie autorique인승은 삼성 6000 gap ¿n? 감사합니다.